안녕하세요. 춤선생 심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댓글 요청으로 준비한 영상 화제가 되고 있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헤이 마마 로제 안무 배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나눠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요. 양손 모으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요. 왼손을 머리 위로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바깥으로 이때 약간 뒤꿈치를 들어서 바운스하는 느낌으로 손을 올리면서 쿵, 덜컹 하는 느낌에서요. 기다리고 왼손, 목을 쓸어서 이때 무릎은 왼쪽 무릎으로 바꿔주세요. 다음, 오른손을 뻗으면서 왼손 뻗어주고 오른손을 안으로 한 바퀴 돌려서 머리 위로 고개 다시 하면요. 뻗고 돌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면요. 5, 6, 7, 8, N 한 번 더 5, 6, 7, 8, N 그 다음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제자리에서 볼 때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때 무릎을 안으로 바운스를 하면서요. 왼, 오, 왼, 오 이때 어깨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상체를 같이 움직여줍니다. 왼발부터 하면 왼발의 오른쪽 어깨, 오른발의 왼쪽 어깨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그 모습을 그대로 올려 사선으로 왼발을 딛어주면서요. 사선에서 위로, 그 다음 아래로 이때 첫 번째는 양손을 위로 한 상태에서요. 위로, 그 다음은 손을 무릎에 다시 한 번 위로, 아래로 그 다음 왼발을 뛰면서 딛을 때 따다다 빠른 걸음으로요. 구구궁 할 때 양손을 콕 집어던지듯이 스텝하고 같이 구구궁 앤 왼발, 왼발 이때 양손을요. 머리 위로, 가슴 앞으로 머리 위에, 가슴 앞에 팔꿈치를 뒤로 꾹꾹 뒤로 당기듯이 왼발하고 같이 위 한 번, 아래 한 번 그 다음 왼발을 딛으면서 오른손 오른발을 딛으면서 왼손 뒤로 갈 때 바운스를 하면서 고개를 살짝 바깥으로 왼발을 딛고 꾹꾹 두 번 바운스를 짧게 해줍니다. 연결하면 뒤로, 뒤로, 꾹꾹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 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5, 6, 7, 8, 1, 2, 아래로 3, 4, and 양손 위에, 아래 오른손, 왼손 자,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7, 8, 쿵, 2, 따라라, 쿵 위에, 2, 아래, 2, 던지고 위, 아래, 5, 왼, 바운스 자, 여기까지 음악을 맞춰볼게요. 5, 6, 7, 7, 9, 6, 7, 8, 8, 9, 8, 9, 9, 10, 9, 10, 10. ергia can yes 예를 Waar bien 예 es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발끝을 아웃, 업. 아웃해서 다시 인으로 가는데요. 다운 앤 업. 이때 양손을요. 벌려주고 감듯이. 정면에서 보면요. 무릎을 벌리듯이 아웃, 그 다음에 감아서 오웬.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짧게 해주시면 돼요. 아웃 따라. 이걸 사선에서요. 아웃, 오웬. 그 다음에 오른손을 앞으로 던지면서 왼발을 딛어서 오른발 딛고 왼발. 자, 스텝만은요. 딛고 딛고 옆으로. 자, 오른손을 집어던지듯이 던지고 오른발 왼발 딛으면서 손을 포즈, 포즈, 포즈. 그냥 포인트를 집듯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릎을 땅, 땅, 땅. 살짝 딛고 딛고 딛고. 그래서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를 세 번. 그 다음 오른발을 딛으면서 왼발 반대 오른발. 이때 발을 구다닥, 구다닥. 오웬, 오웬, 오웬. 자, 이때 손은 주먹을 뒤고요. 위로. 가슴을 열어주듯이. 오른발 딛으면서 쿵쿵, 쿵쿵. 그 다음 양손을 앞에. 고개를 끄덕. 그 다음 무릎을요. 뚜두둑. 무릎을 오웬. 하나하나 양쪽. 그 다음에 살짝 골반을 밀어내듯이. 양손을 위로. 위로 올라가는 손은 손가락을 해주세요. 위로. 다시 다운을 해줍니다. 자, 다시 손 마주 잡고요. 고개, 다리 바운스. 앤, 그대로 내리면서 다운. 할 때 골반도 아래로 다운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연결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웃, 인, 던지고 앤, 포인트, 포인트, 포즈. 오른발, 왼발, 손잡고 고개, 바운스, 다운. 자, 카운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븐, 에이, 원, 앤, 투, 앤, 공, 자, 세븐, 에이, 원, 앤, 투, 쓰리, 포, 파일, 식, 세븐, 에이, 원. 자, 다음 세 번째 파트는요. 손가락 올려서요. 다운하면서 골반을 안으로 쿵. 그대로 박수를 치면서 골반도 같이 원, 투, 쓰리, 그 다음 손을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올 때 무릎은 반대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와줍니다. 연결하면요. 원, 투, 쓰리, 포, 파일, 식스, 세븐, 에이, 그 다음 무릎을 다운, 업, 다운, 업. 왼발부터 왼발 딛고 오른발, 오른발 딛고 왼발. 이때 양손을 밖으로, 밖으로 같이 하면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이때 왼발이 들려있어요.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이때 양손을 주먹을 쥐고 돌려서 뒤로. 머리 뒤로 돌려서. 왼발 딛으면서 팔 돌리고요. 오른발 딛으면서 가슴에 X, 오픈. 연결하면 왼발, 쿵, 짝, 그 다음 손가락 하나로 이어 안으로. 이때 무릎은 바깥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고개하고 무릎은 오른쪽, 손목은 왼쪽으로 서로 밖으로. 자, 연결하면 쿵, 짝, 짝, 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세번째 파트 카운트로 하면 연결해볼게요.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음 네번째 파트입니다. 오랜손을 안으로 왼쪽으로 감듯이 왼발을 딛으면서 쿵. 다음 왼발을 앞으로 딛으면서 양손을 가지고 쿵. 자, 오른손 양손 돌려서 쿵. 던지듯이 다시 해볼게요. 왼발의 오른손 왼발 앞으로 가면서 양손. 자, 뒤에 있는 오른발을 앞으로 딛으면서 발끝을 밖으로 원. 이때 무릎을 다운해서 업, 다운업, 다운업. 이때 고개도요. 살짝 쿵, 짝, 쿵, 짝. 양손 손가락으로요. 원을 그려주면서 바운스. 자, 그 다음 양발을 벌려주고요. 무릎 오른쪽을 안으로 왼쪽을 안으로. 이때 상체는 반대. 반대. 서서 봤을 때는요. 왼쪽, 오른쪽. 무릎은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그대로 상체를 숙여서요. 왼쪽, 오른쪽. 그 다음 왼발을 앞으로 딛고 딛고. 왼발 딛으면서 오른발 컬, 왼발 컬. 자, 손바닥 왼손에 오른손을 바깥으로 밀어내듯이. 5, 6, 7, 오른발을 들어서 8, 1에 양손을 쿵 내리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연결을 제가보도록 할게요. And 1, 2, 3, 4, 5, 6, 7, 8, 1. 1, 2, 3, 4, 5, 6, 7, 8, 9, 9, 10,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